안녕하세요. 하이. 칼슘을 원해 입니다. 아, 저는 남자입니다. 말솜씨가 부족하여 TTS로 하겠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편집하는 방법을 전혀 몰라서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MMD 동영상 제작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도 않아 지식도 없습니다. 다만, 재밌어서 혼자서 이것저것 조작해 보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모르는 기능들이 훨씬 많습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모션은 물론 모델 제작, 모델 수정, 폰, 리딩 등 모릅니다. 하지만 MMD를 이제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남아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매우 쉬운 내용일지라도 공유하려 합니다. 처음 단순히 만들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시작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MMD, MME 프로그램과 모델, 모션, 배경, 관련 음악 등을 제작, 배포해 주시는 모든 제작자, 배포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저의 컴퓨터 OS 버전 및 사양을 소개합니다. 저의 컴퓨터 사양은 높은 편입니다. MMD 프로그램의 최소, 광장 사양은 가이드해 드릴 수 없지만, 저의 사양과 비슷하다면, 4K 60fps 화질의 많은 이펙트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우는 것뿐이니, 참고 많으시기 바랍니다. OS Windows 10, Home 64bit, X64입니다. Windows 7 이상을 권장합니다. CPU, Intel Core i7-7700, 3.64GHz, 메모리 16GB, 그래픽 카드, NVIDIA GeForce GTX 1070, SSD는 삼성 SSD 840 프로 시리즈입니다. 앞서 이후의 내용들은 모두 반드시 진행해야 하니, 절대 스킵하지 않고 모두 따라하도록 합니다. 가장 처음에는 국가 및 언어를 일본어로 변경합니다. MMD 프로그램은 유니코드를 지원하지 않아서 일본어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CMD나 윈도우에 실행을 여시고, intl.cpl로 국가 또는 지역을 실행합니다. 관리자 옵션 탭에서 시스템 로켓 변경을 일본어로 변경합니다. 변경 후에는 반드시 컴퓨터 재시작이 필요합니다. MMD 프로그램 관련 파일들이 대부분 일본어,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유니코드 지원이 가능한 압축 프로그램인 윌라를 사용합니다. 다른 유니코드 지원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윌라를 권장합니다. 무료 사용 기간이 지나고 구입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MMD 프로그램의 사전 설치 파일은 동영상 설명에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파일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모두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프로그램이니 안심하고 받습니다. MMD 프로그램은 동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의 경로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중간층 보면 일반과 64비트 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OS 버전과 동일한 것을 다운로드하시거나 일반에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2018년 4월 15일 기준 가장 최신 버전은 9.31입니다. 대부분 32비트를 권장하지만, 저는 64비트를 사용하기에 64비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압축된 파일을 열기 한 다음, 옵션에서 네임, 인코딩을 일본어로 변경합니다. C 드라이브 밑에 MMD의 압축을 해제합니다. MMD 프로그램은 유니코드 지원이 안 돼요. 그냥 C 드라이브 밑에 MMD로 지정합니다. 또는 다른 드라이브의 바로 밑에 MMD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D 드라이브 밑에 MMD의 압축을 해제합니다. MMD 프로그램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MMD 동영상에 각종 이펙트를 손쉽게 추가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2018년 4월 15일 기준 가장 최신 버전은 0.37입니다. 동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의 경로에서 다운로드합니다. 64비트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MMD 프로그램도 64비트용으로 다운로드합니다. 32비트용이 MMD 프로그램은 따로 있으니, 32비트를 사용하신다면 따로 구글링해서 받으세요. 역시 압축된 파일을 열기, 한, 다음, 네임, 인코딩을 일본어로 변경합니다. 미쿠미쿠댄스.exe가 있는 폴더의 압축을 해제합니다. 이후 미쿠미쿠댄스.exe를 실행합니다. 짜잔! 거의 끝났습니다. 가장 오른쪽 위에 MME펙트 버튼이 떠있으면, MME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겁니다. 하이쿠! 귀여워! MMD의 버전도 확인해줍니다. 이후 이것저것 조작해봅시다. 아무거나 막 눌러보세요. 그리고 닫아주세요. 다음은 기본 설정 방법과 하나의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